자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자 업그레이드를 어 생존성 엘보슬램 이것도 쓸만한데 예 어 이게 그나마 쓸만 하죠 하지만 예 안 돼요 자 가죠 경험치가 안 돼요 경험치를 구입은 못하죠 자 다음 메인 이벤트 장소로 가보도록 하죠 뭐라고 하는 거야 거의 들리지가 않아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거죠 뭔가 정보로 계속 주는 것 같은데 소리가 너무 거의 안들려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 어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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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건 또 뭐예요 어 여크시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고 메라라는 말이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방출기를 파괴해야 되는데 어 어 미니건 야 야 나 에너지 계속다네 자 자자자자 오오 에너지가 계속다라 오 좋아 메트로 라스트라이트요 그건 했어요 이미 예 이미 해서 예 유튜브에다 올려놨죠 아 오오 뭐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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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줘 이거 오오 오오 자아 두방 두방이면 되요 오케이 여기 밑에있나? 위에있나? 왜이래? 왜이래? 오오오오! 좋아요 에너지가 없어 흡수 좀 해야겠는데? 오오오! 어디야? 아 저깄다 자아 두개 자아 깼구요 어? 핵인데? 핵이 주사온거같은데? 자아 저기 위에 애들 지금 어 얘네들 안녕 자 무기 내놓고 내가 잘쓸게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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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깄다 자 자 빨리 쏘고 오케이 자 이거까지 뿌시구요 자아 좋아좋아좋아 자 빨빨 오우我的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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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는 오호 우와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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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어 제가 조금 채웠어요 무기 어디로 반대편 건물에 있겠지 여기 어 군 1다 어디갔냐 어 군 1다 어디갔지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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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있나 쟤를도 아니에요 헬리콥터 뺏어서 부지자 들어보니까 헬리콥터 뺏자 어딨어 일로가 헬리콥터 어딨지 달려나 안다요 어 되려나 안 돼 안 돼 안 돼 중도 빨리 중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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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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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인마 내가 좀 쓸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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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헬리콥터 타고 그냥 빠르게 죽이죠 뭐 야 이건 수송기 헬기인가 보다 무기가 별로 안 달려있다 저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자 자 하나 더 부셔 부셔버렸고요 자 이쪽 겉에서도 보일만큼 이게 어 엄청 막 뿌려도 되는구나 되나?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아 yah 누가 미사일 맞춘것 같애 오오오오오오오옇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떻게 잘 피했냐 오오오오오오오오 앤디앤디앤디안디 오오오오오었 Maurice 헛 헛 역VER nữa 오오오오ns 시 Knight 어허 저것만했다 따라오나? 여기까지? 오우 따라온다 따라온다 에너지 에너지 자 에너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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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어? 아 이거 이상한건지 모르겠어 에너지가 된다니까 감염전대로 빨리 빨리 지워 아아 너 감염전 아니잖아 야 저거 봐둬 자아 마지막 가자 어 나 감염도 아니네 먹었나 보다 하하 야 일반 시민으로 변했어 자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야 그 사이에 딸려 있었나보 여기 뭐 어이고 헌터 나오셨네 어 여깄다 안녕 내놔 바주카포 아이고 내가 잘쓸게 자 땡 완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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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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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빠르게 방향을 바꿔서 오케이 자 자 가자 가자 빨리 다음 메일미션으로 빨리빨리 고고고고 다 이런 메일미션으로 되게 간단한 것들이 모여있어 어 다시 평화로운 평화로운 길거리다 아픈 사람이 많은 멀쩡한 사람이 없잖아 멀쩡한 사람이 없잖아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다 아파 어 뭐야 누가 일주일만에 도시 큰 도시 대도시 하나가 이렇게 내리려구 어? 근데 갑자기 아팠다가 다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데 이게 분명히 되게 아픈 척 했었는데 내가 슈퍼솔저야 내가 슈퍼솔저야 덩치는않거든 어어어 아이고 내가 전화기를 전화기를 원래 여기 전화기 그 이거 받는건데 전화기를 내가 깨버렸네 오 그래서 전화기가 다 생겼어 웨스트할렘 야 저 연기를 막 미친 짓이 불어야 되는구나 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빨리빨리빨리 에너지 탄다 어 에너지 벌써 많이 타랐어 자 저거 어떡하지 저거를 보호하는건가본데요 땡그타야되나 어 땡그타구 어 저거 보호하는거같은데 어 어 앞에 땡그 두대가 뭐 이리 가는구나 어 난 이거 옆에서 옆에서 따라가야겠다 호성대가 공격받고있데요 호성대가 공격받고있데요 어 저 촉수같은 놈이다 자 got 자 됐어 됐어 저까지 그럼 그냥 대에서 초탄을 던져주면 뭔지 모르지만 이거 네 DNA덩어리 암튼 이게되죠 아 야 비겨봐 나 이것좀 먹자 야 내려봐 자 이것좀 먹구요 이거는 그냥 호송하는거기 때문에 꼭 탱크를 탈필요가 없으니까 타다가 먹을것은 내려서 먹으면 되겠네 근데 너무 많이 뒤쳐진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야 기관총이 정말 좋구나 탱크는 어어 앞에 뭐있어 야 탱크들이 엄청 많이 줄었다 오오오오오 야야야야 빨리빨리빨리 야야야 날 공격해 날 야아씨 야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자자자 자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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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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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들 또 나아다 쟤 죽여야 된다 쟤 빨리 죽여야 된다 쟤 빨리 죽여야 된다 얘 이 자식 이 자식 이거 던진다 던진다 그거 봐라 던진줄 알았다 야 빨리 죽어 인마 이 뻔한 녀석 아이고 너너너너너너너너너로 아이고 바로 앞에서 포탄을 날려도 끄덕뚜하네 이거 자 됐어요 healthcare 먹고싶은데 네네 내려서 먹고싶은데 아 벌써 후송대가 저기까지 갔어 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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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뭐옹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251 자 무시무시 무시 무시 그냥 가 무시 가 아니 나 어디로 가니 아니 나 어디로 가니 야야 자자자 빨빨빨리쳐 빨빨리쳐 빨빨리쳐 에너지가 지금 겁나게 많이 나갔어요 야야 날치라고 아유 나 진짜 야 너무 어려운데 자 일단 가죠 빨리 먼저 가야될거 같애 미리미리 미리 가서 촉수를 미리 나오게 한다면 미리 상대하고 있어야 될거 같애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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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길을 가로막고 못가게 하는거야 저기다 죽을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에너지가 정말 안된다 어 어우 정말 안될요 그냥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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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야 딱 떨어진다 떨어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지면 안 된다 어허에헤헤 야야야야 야 이거 깨서 가잖아 아니아니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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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하 허성대고 공격받고 있대 자 로봇하고 죽어죽어 죽어죽어 아 그렇지 그렇지 얘는 잔다다 애들이 막 동시에 같이 공격하니까 그래도 얘는 잘 다는군요 여기서만 포탄을 쓰는 애들이 아 먹고 싶다 조금만 먹고 이거 다 버리긴 아깝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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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빙 빵빵 여기서 안가 자 우리 갑시다 자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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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편에다가 에 포탄을 중간에 깨썬.... 쏠뻔 했어요 어워... 몇마리야 네.. 네 말이야 네 말이야 내 말이야 야! Nag! 거기 있으면은! 어엉! 오케이 오케이 빨빨리! 빨리 지겨야 돼! 빨리 지겨야 돼! 자, 빨리빨리 됐어요 어, 뭐야 설마 블록이 뭐 어어, 어어, 됐구냐 이건 뭐야 자, 바로 아래쪽으로 바로 시작하네요 잠시만요